저거 처음부터 끓여야 해요. 처음 넣는 거하고 나중에 넣는 게 차이가 있군요. 그럼요. 미역국도 끓일 때 처음부터 볶다가 처음부터 푹 끓이는 오래 끓이는 게 맛있잖아요. 국물이 우러나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돌 미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새우에서도 국물이 우러나고. 맞아요. 그러면 가서 얘기했는데 저거 처음부터 넣어야 해. 너무 뒤에 넣으면 안 돼. 미역을 처음부터 넣고 오래 끓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국물이 우러나니까. 새우도 거기서 우러나거든 국물이. 가서 손님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네. 말씀 들어볼게요. 이름에 이름 지은 것도 얘기해 봐요. 이름도 마음에 들었는데. 거미새라면 T.O.T 김밥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사장님 라면 위에서 보고 방법 알려드리려고 왔는데. 저 양념 있잖아요. 미역 양념. 그거를 물 끓기 전부터 같이 넣고 끓여주셔야지. 아, 네. 좀 더 많이. 육수가 깊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고! 어디서 오셨어요? 거제분이신가요? 아, 거제분이시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거제도의 특산물이죠. 돌미역이랑 흑새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양념을 해서 만든 라면이에요. 그리고 김밥은 톳김밥 시키셨어요? 네. 대박 맛있어요. 톳이 또 여기 거제 특산물인데. 이게 밥은 조금 들어있고 톳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식감도 너무 좋고 오독오독하는 맛. 아시죠? 톳. 짱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톳김밥이잖아요. 톳이 어때요? 톳이 김밥? 톳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톳이.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난다는. 아, 맞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면은 거미새라면이에요. 거제도의 미역, 새우가 들어간 거미새라면. 아, 거미새라면. 알겠습니다. 파이팅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1번 이쪽에 라면 하나 김밥. 1번 이쪽 쪽입니까? 라면 하나 김밥 하나입니다. 저 여학생 셋이 처음 탄생한 거미새라면. 거미새라면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김밥도. 톳김밥하고. 톳, 톳 김밥. 톳 김밥. 아, 저 여학생이 톳 김밥을 제일 먼저 먹어봤습니다. 톳 김밥 맛있어? 톳 김밥. 톳 김밥. 오, 이걸 아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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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잘졌잖아요. 젊은 감각이라니까. 야, 어떻게 저는 금방 알지? 예, 예, 예. 선생님들이 Cuando 그것도 안 하고 있지. quiero 앉 č方. 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